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로 조사됐습니다. 칸토니스어와 스페인어는 각각 30만여 명, 이어 아랍어와 타갈로그어, 페르시아어와 우르드어, 러시아어순입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선 영어와 프랑스 다음으로 만다린어가 13%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칸토니스어도 근접한 수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어 푼자버와 우르드어 순입니다. 여기서 토론토는 밀튼에서 피커링, 북으로 모노 지역까지 포함됩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메트로 벤쿠버는 만다린어와 푼자버, 칸토니스어에 이어 한국어가 6%로 네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집에서 캐나다 공식 언어인 영어와 프랑스어보다 모국어를 사용하는 응답이 460만여 명에 달해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13%입니다. 이 기간 특히 남아시아계 이민이 늘면서 힌디어와 푼자버 등 사용자가 증가했습니다. 캐나다인 4명 중 1명은 영어나 프랑스어가 아닌 모국어가 하나 이상은 된다고 전했습니다. 2016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영어 사용자는 계속 증가하는 데 반해 프랑스어 사용자는 감소했습니다. 응답자의 75.5%가 영어를 제1언어로 사용했고 프랑스어 사용자는 21.4%입니다. 이탈리아어와 폴란드어, 그리스어 등 유럽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줄었습니다. 이 밖에 쾌백주 몬트리얼 주민 5명 중 1명이 3개국어를 할 수 있다고 답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 환자를 살해한 혐의로 입건됐던 의사가 또다시 체포됐습니다. 온타리오주 동쪽 학스베리 지역병원에 근무한 36세 브라이언 네들러입니다. 네들러 씨는 어제 3건의 1급 살인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네들러 박사가 80세와 79세, 93세 환자 사망과 관련이 있어 체포했다는 온주경찰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들의 사망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네들러가 이들에게 주사한 약물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3월 학스베리 지역 종합병원에서 89세 환자의 사망을 조사하던 경찰이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네들러는 지난해 89세인 알버트 포이딩어 씨를 살해해 1급 살인 혐의로 입건됐다가 7월에 보석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네들러는 의료 행위가 금지되고 주소지에 대해 알려야 하며 병원 직원과 환자 및 환자 가족과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풀려났습니다. 네들러 변호인 측은 의뢰인이 코로나에 걸린 환자들을 위해 치료에 충실했다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들러는 다음 달 7일 법원에 출동할 예정입니다. 온타리오주 병원들이 인력난에 허덕이는 가운데 토론토 의사들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세인트 조셉 병원 응급실 담당 의사 40명은 간호사가 턱없이 모자라 갈수록 응급실을 정상 운영할 수 없게 되고 있다며 위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병원 인력난 심화로 응급실 등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토론토에서도 가장 바쁜 곳 중 하나인 이곳의 의사들이 인력난 문제가 계속되자 공동 성명을 내고 경고에 나선 겁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달 한 주말에는 간호사 부족으로 들것에 실려온 환자들이 몇 시간 동안 복도에서 대기해야 했고 기능적 소생술을 해줄 여력은 없었으며 심지어 아픈 아이도 방치됐습니다. 병원의 인력난 문제는 지난 3월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에는 주내 20여 개 병원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을 잠정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의사들이 경고등을 켜고 해결책을 촉구하고 있지만 온주 정부는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무너지고 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 탓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가 의료 예산을 줄인 탓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온주 정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응급실 대기시간이 평균 2.1시간이었고 입원까지 걸리는 시간은 19.1시간으로 전달보다 1시간가량 단축됐습니다. 온타리우주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 대마초 매장이 입점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역토론토 공항관리국이 피어슨 공항 안에 대마초 매장이나 카지노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년 동안 7억여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공항 측이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인데 이 중 대마초와 카지노 유치도 있다는 겁니다. 예대 공항관리 측은 피어슨 공항에 카지노 유치나 대마초 매장을 열기 위한 계획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달 말 로비스트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마초 관련 업계는 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어슨이 국제허브 공항인 만큼 공항 내 대마초 매장이 들어서면 쇼케이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란 겁니다. 일부 관계자도 공항에 대마초 매장이 들어서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선 올해 말쯤 일부 공항에 대마초 매장이 오픈될 예정입니다. 다만 온주에서 공항 안에 카지노를 유치하기는 규제가 심하고 또 민간 기업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버나비에서 발생한 화재로 타운하우스 주민 50여 명이 강제로 집을 나왔는데 이 사이 도둑이 들어 빈집을 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나비 연방경찰에 따르면 도둑이 화재로 비어진 빈집을 돌아다니며 집안 곳곳을 뒤진 듯 물건이 어지럽게 늘어져 있었으며 한 주민은 결혼기념 반지를 도난당했다며 돈 주고 살 수 없는 걸 훔쳐갔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화재로 인해 이미 많은 것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런 곳을 털 수 있냐고 분노하며 주저앉아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경찰이 빈집 털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건물 매니저가 피해 주민들을 상대로 임대료를 환불해주고 퇴거시키려 하다 폭력을 행사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불이 나기 전부터 곰팡이와 해충 문제 등 건물 유지 관리 문제로 논란이 있어 왔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대형 유통체인인 젤러스가 다시 돌아옵니다. 한때 전국 350여 곳에서 운영됐던 젤러스는 2000년대 들어 미국 유통업체인 월마트에 밀려 2011년 해체를 선언한 뒤 2013년까지 대부분의 매장을 닫고 다른 체인에 넘기기도 했으나 최근 치솟는 고물가에 디스카운트와 저가 매장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다시 부활하게 됐습니다. 2023년 재도약을 준비 중인 젤러스는 온라인에서 가전제품과 가정용품, 가구와 장난감 등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고 의류 등으로 품목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허드슨 베이 백화점에 오프라인 매장도 오픈할 계획입니다. 1931년 온타리오주의 첫 매장을 열고 동부지역 중심으로 확장해 나간 젤러스는 전국으로 매장을 확대하면서 캐나다를 대표하는 유통체인으로 성장한 바 있습니다. 1년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박람회가 3년 만에 다시 찾아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선 내일부터 9월 5일까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벤쿠버에선 20일부터 9월 5일까지 열립니다. 토론토 C&E 행사에는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은 물론 콘서트와 도그쇼, 퍼레이드와 전시관 등 다채로운 행사와 풍성한 먹거리가 마련되며 밤에는 드론쇼가 진행되고 9월 3일부터 사흘 동안은 에어쇼가 펼쳐집니다. C&E 입장료는 20달러, 놀이기구 포함한 일일 패스는 41달러 59센트입니다. 벤쿠버 피에니 박람회에서는 아크로바트 공연과 공룡전, 슈퍼도그쇼 이외의 미니 도넛 등 볼거리와 놀거리, 먹거리 풍성한 행사가 진행되고 입장료는 연령에 따라 7달러에서 20달러 사이며 놀이기구 탑승권은 39달러에서 50달러 사이입니다. 비에니는 22일과 29일 월요일에는 문을 닫으며 이외 박람회 행사와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E와 P&E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